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살짝 맛이 가버린 우리 동북아를 대표하는 혼미쟁이 아줌마랑 슈퍼 찌질맨 데리고 왔습니다. 우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나이가 젊고 얼굴도 이쁘니까 초딩 딸내미 친구들한테 야 니들 아줌마 말고 언니라고 불러라 이랬는데 다른 엄마들이 저한테 미쳤대요. 이거 질투하는 거 맞죠? 원제 딸아이 친구들한테 언니 호칭 쓰게 하는 거 말이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딸아이 친구들한테 언니 호칭 쓰게 하는 거 이거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이상한 건가요? 실은 제가 아이를 21살에 낳았어요. 그래서 딸이랑 저랑 20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평소에도 격없이 친구처럼 지내요. 왜? 세대 차이 별로 안 나거든. 그렇게 딸아이와 단둘이 살면서 진짜 유일하게 의지하는 데가 바로 저희 딸이에요. 여하튼 이런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한창 친구 좋아하고 많이 사귈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또 제가 가끔씩 차도 태워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애들 다 착하고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친구를 참 잘 뒀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저희 딸뿐만 아니라 딸내미 친구들하고도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얘들이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니들 그러지 말고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라 이래가지고 딸 친구들이 지금은 다 저한테 언니 언니 이러거든요. 아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언니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아무렇지 않게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번에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엄마들이 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뭐 정확히 들은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어머 정신 나갔다 저 여자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니고 그저 딸내미 친구들하고 격조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요? 혹시 이거 제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젊고 얼굴도 예쁘니까 질투를 하는 걸까요? 그렇겠죠?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뭐라고요? 애들한테 언니라고 시켰다고? 님 미쳤어요?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사세요. 님 딸내미가 어디 가가지고 친구 아빠한테 오빠 이러면은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냐고 남들 눈에 그리고 너는 그거 인정할 거예요? 댓글 야 비웃 죽인다! 친구 아빠한테 오빠라니 님 혹시 천재세요? 완전 철컹철컹이네 이거 2번 만약에 딸내미가 아니라 아들내미 친구들이면 누나라고 해 이렇게 시켰겠지 어우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다 이 여자 3번 어머 그러네 내 아들이 자기 친구 엄마한테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걸 가만히 상상해보니까 걔 끔찍해요 그리고 그걸 시키는 여자는 더 끔찍하고 내 소중한 새끼 뭔 거지같은 일 당할까봐 그 친구랑 절대 못 놀게 하겠다 어? 2번 님 절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엄마는 엄마고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아줌마지 누구 엄마 나이 좀 젊다고 언니 타령이라니 진짜 미쳤구만? 님은 아이 생각 1도 안 하죠 아니지 그냥 이거 주작이지 어그로지 그렇지? 내 댓글 이 사연이 주작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 진짜로 있어요 제가 봤어요 저 예전 직장 동료가 자기 나이 25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는 젊은 아줌마라고 점준마라고 하면서 아들 친구한테 누나라고 부르게 시키더라고요 당시 35살입니다 10살짜리 애들한테 그리고 아줌마라고 부르면 그 자체로 발작하는 아줌마들 되게 많아요 78년생인 사람도 누가 봐도 아니 할준마지 자기를 아줌마라고 불렀다며 머리가 띵하고 손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진다 뭐 일할지를 떨어대더라고 미쳤나 싶었어요 참고로 이 여자 고1 중2 자녀 있습니다 아니 나이를 떠나서 결혼했고 자녀가 있으면 그냥 아줌마지 뭐야 언니는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여자 진짜 미쳤어 참고로 저도 31살이고 임산부인데 나도 아줌마 맞아요 이 아줌마야 3번 다른 엄마들 눈에는 쓴이가 없어녀 출신으로 보였을 겁니다 거기선 호칭이 다 언니 언니 이러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4번 이봐요 쓴이 혹시 아줌마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모라고 부르게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나요 님 나이가 20대든 30대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친구 엄마로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정신 좀 차려요 5번 21살에 애 낳고 딸이 6학년이면 너도 서른 중반이네 그런데 13살짜리 애들한테 무슨 언니는 언니야 돌았어 혹시 뭐 나가요 출신인가 6번 내가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딩 엄바 완전 극혐하고 절대 안 봐요 대책도 없는 데다가 봐봐 아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니까 7번 아이 친구 엄마들이 님뿐만 아니라 님 아이까지 색안경 쓰고 보기하는 짓거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친구 엄마인 걸 떠나서 그냥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 해도 20살 넘게 차이 나면 그냥 이모고 삼촌이고 아줌마고 아저씨가 맞습니다 그리고 네가 또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질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나이에한테 친구 엄마인 당신을 언니라고 부르게 시키는 그 꼬라지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지 8번 어린 나이에 아이 낳고 가졌다고 편견 가지면 안 되는 건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9번 너무 참박해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알았으니까 계속 그러고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네 딸내미도 왕따로 만들어 버리라고 그리고 이에 필작하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예비 신부가 전남친과 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파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중이고 양가 인사 다 드렸고 결혼도 허락을 받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나 예쁘게 잘 만나고 있던 도중에 예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찾다가 여자친구 아이클라우드까지 같이 보게 됐는데 여기에 저 말고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들이 몇 장 지워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미처 지우지 못했던 사진들인지 그걸 보자마자 막 당황해가면서 대화 주제를 다른 걸로 옮기려고 하는데 뭐 제가 찌질한 거겠죠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야 이거 몇 년 만난 남자야 여행은 얼마나 자주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넌 뭘 이런 걸 물어보냐 막말로 너는 전 여친들이랑 여행 간 적 없어? 이러면서 지가 다 난리를 치는데 그냥 그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사실 뭐 저 말고 이전에 오래 만난 남자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 시작할 때 지가 말을 했으니까 오래 만났다고 그리고 저도 뭐 지나간 연애는 이미 지나간 연애고 이제 옆에 없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거 뭐 알아보니까 20살에 만나가지고 군대도 기다리고 서로의 취업 성공도 바라보고 그도 모자라 이렇게 해외여행도 오래 만나면서 다녀오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아른거릴지 사실 이거 상상하니까 너무 끔찍해요 지금까지 아주 짧은 연애만 두 번 해본 저로서는 해외여행 생각도 못 해봤고 국내 여행도 짧게 다녀온 거 말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과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파혼 생각까지 드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최소 5년을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은 뻔뻔하게 결혼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없잖아 양심이 댓글 1번 짧은 연애 두 번이면 거의 모소리라는 수준인데 그래 니가 왜 그런지 글만 봐도 바로 알겠다 이 새끼야 내 댓글 이래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요 물론 나쁜 짓 제외하고 연애도 짧게 두 번밖에 안 해봤으니 이런 찌질한 생각을 하는 거지 어우 진짜 그래 글만 읽어도 왜 이러는 건지 바로 알겠어요 파혼하세요 얼른 여자를 위해서 2번 꼴랑 이걸로 연애 해봤답시고 말하는 게 더 웃기네 진짜 연애인지 아닌지는 그 여자분들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지 2번 아니씨 난 또 연애를 하고 만나고 있는 도중에 전남친을 몰래 만나서 해외여행 다녀온 줄 알았는데 제목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댓글 나도 제목 보고 딱 이건 줄 알고 완전 열받아서 들어왔는데 완전 찌질하고 거지같은 쓴이 때문에 더 열받아요 너 뭐야 이거? 낚시야? 2번 아씨 나도 결혼 직전에 몰래 전남친이랑 여행 다녀온 줄 알았네 이씨 끌끌 아이 찌질한 놈한테 제목으로 제대로 낳겠어 아이씨 거지같아 3번 그래 됐으니 관둬라 결혼해서 여자 얼마나 괴롭힐지 안 봐도 비디오다 어디 놀러 가도 그래 여기도 그 남자랑 갔다 와봤겠지?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것도 그 남자랑 같이 먹어봤겠지? 이렇게 의심하고 여자 밉다 하면서 말릴텐데 그런 니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그러니 그냥 여기서 놔줘라 4번 님 혹시 꽁선비세요? 제목 진짜 그지같네요 아니 그러니 너는 혼전순결이라도 된답니까? 야 난 또 결혼 앞두고 전남친이랑 몰래 여행 다녀온 줄 알았네 5번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래 사귄 남친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도 만나놓고 이제 와서 헛소리네 어? 6번 말은 똑바로 해라 너 재혼하는 사람들 보면 기절하겠다? 아우 찌질해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해 내가 너무 찌질해서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셔 7번 글쎄 파워는 여자 쪽에서 먼저 시전할 것 같은데 말이지 8번 짧은 연애 2번이라 야 낌새 그지같고 쎄 해가지고 바로 도망가버린 그 여자들 선견지면 개 오진다 진짜 이제 3명째 도망가겠네 9번 그러니까 네 말은 국내 여행은 괜찮고 해외는 안되면 그런건가? 야 대단한 선비 납셨네 10번 아니 처음부터 긴 연애를 했다는걸 알고 있었다면서 근데 5년 이상 연애를 한 사람은 결혼 생각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찌질한 연애를 하는거요? 너 왜 그러고 사냐? 대댓글 이 남자 재혼하는 사람들 보고 사탄이라도 들렸어? 이럴거 같아요 끌 끌 끌 끌 11번 헐 천 1923년도 아니고 2023년인데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본거냐 야 이 그지같은 놈아 니가 뭔 결혼이냐 그냥 혼자 살아라 제발 부탁이니까 드릴걸 맞아요 여친을 위해서 꼭 파혼하길 바랍니다 제발 내가 부탁할게요 하나는 생각을 안하고 하나는 생각이 디비진네 감사합니다 응?